자, 우리 시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눌림목 주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많이들 보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 친구도 지지랑 저항만 그릴 줄 알면 나름 좀 더 재밌게, 그 다음 좀 더 신나게 타점을 잡고 재밌게 놀아볼 수 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강의를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지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자, 오늘 해드릴 얘기들은 아마 눌림자리들을 보게 됐었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진 애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떨어진 애들. 근데 눌림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눌림을 주 매매기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게 눌러주는 건지, 하락하는 건지 또는 이게 차트가 무너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부터 제가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약간 팁들 그리고 1봉 차트와 분봉 차트에 또 다르게 어...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눌림 차트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음... 눌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애들이요. 자, 근데 떨어진 애들이 그냥 떨어진 애들이 아니겠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까 말했던 지지 구간입니다. 지지 구간대. 앞쪽에 있는 지지 구간대를 깨지 않고 올라오는 애들이 눌림목 후 반등이라고 있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를 언제 잡을지요. 매수. 자, 여기서 팁을 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 구간대에서 버텨주고 양봉이 뜨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눌러주고 있는 도중에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눌러주고 버텨주는 캔들 즉, 양봉 캔들이 나온 다음에 매수 들어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유는 뭘까요? 양봉? 어쨌든 지지 구간대에서 잡았으면 좀 더 싼 가격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굿이 좀 더 올라간 양봉에서 잡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차트를 깨는 건지 아니면 버텨주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 양봉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눌림목 자리는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지지 구간대에서 내려와서 버텨주는 양봉 캔들이 뜬 다음에 돈다. 여기까지 했었을 때 차트로 본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실시간 방송 중이랑 강의 도중에 코끼리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코끼리가 딱 올라와서 코끼리가 이렇게 올라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발을 딱 내딛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발로 땅땅 그 캔들 코끼리 앞발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양봉 캔들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버텨주는 거 이 자리는 일봉, 분봉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지는 게 있어요. 버텨주는 이 양봉 자리가 나온 다음에 이 양봉 자리를 좀 더 내가 신뢰성 있게 보려면 여기서 분봉과 일봉이 나눠집니다. 은봉의 경우에는 저 버텨주는 캔들이 나왔을 때 즉각적인 매수물량들이 잘 들어와줘야 돼요. 물론 거래량도 올라와줘야겠죠. 적어도 앞전에 있는 캔들하고는 비슷비슷해야 돼요. 이 은봉으로 내려왔던 캔들이랑 버텨주는 양봉 캔들이랑 거래량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얘가 현저히 낮으면 안 된다. 어떤 캔들이? 버텨주는 양봉 캔들이 버텨주는 양봉 캔들이 현저히 낮으면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잘 참고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된다? 은봉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온지를 확인하라. 매수 매수 물량 물량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물량들이 들어와줘야 돼요. 실시간적인. 그리고 이왕이면 큰 매수세인 1억 이상의 물량들이 들어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 자리는 저렇게 봐야 되고 일봉상 자리 일봉상 자리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얘는 조금 더 판단하기 좀 편해요. 얘는 그냥 웬만해선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앞전 캔들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나왔어요. 내려오는 은봉이 이 은봉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은봉이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나왔어요. 근데 뒤에 따라 붙어졌던 이 양봉 버텨주는 양봉의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나왔어요. 50만 주도 안 나왔어요. 30만 주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비교적 힘이 있다고 판단할까요? 없다고 판단할까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유는 버텨주고 양봉이 떠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지구한테 거래량이 펌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펌핑이 안 나온 거예요. 앞전 거래량보다 70%, 60% 이하의 거래량이 나온다? 아, 그러면 조금 더 조심. 조금 거래를 좀 둬야 된다. 이 양봉이 뜨고 그 다음 캔들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지금도 어떤 버텨주기 캔들이 나왔던 이 캔들보다 그래로 거래량이 좀 증가한다고 하냐면 차라리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럼 여기서 1분과 분봉의 차이점이 발생이 됐죠. 거쳐줄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확인하고 매수물량을 확인하고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보통 어디서 많이 실수한다 그랬죠? 초보자분들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매수를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어렵다라고 판단하는데 차라리 버텨주고 지지 구간대에서 너무 위에서 지지를 버텨주게 되면 차라리 다음 캔들까지 보시는 게 나아요. 왜? 수급 그 다음 투자심리가 회복이 조금 덜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지 구간대에서 확실하게 버텨주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된다. 왜? 종목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캔들은 이 버텨주기 양봉 캔들입니다. 우리의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봉만 잘 찾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이 양봉이 떴었을 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 다음 캔들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가? 스켈핑인 경우에는 이 양봉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타점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캔들의 경우에는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매수를 했었을 때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으니까 일봉은 하지만 분봉의 경우에는 내가 다음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면 다음 캔들을 보고 들어가려면 너무 확 떠버릴 수 있겠죠. 분봉인 경우에는 급등량이 크니까 그래서 분봉상에서는 이 양봉 캔들을 보면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때 매수 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 캔들의 경우에는 언제 이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양봉이 떠주는 걸 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앞전 캔들라랑 거래량을 조금 더 비교하면서 들어가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재밌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버텨줄 때 잡는 거다.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는 거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좀 다르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손절라인이에요. 손절 구간. 보통 버텨주기 캔들이 나왔으면 보통 어떤 게 생기냐면 아래 꼬리 라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떤 캔들? 아래 꼬리. 요 아래 꼬리. 은봉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갔던 구간. 그래서 보통은 어디를 많이 손절라인을 잡냐? 요 아래 꼬리의 저점라인을 손절라인으로 많이 잡습니다. 또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손절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버텨주기 캔들의 아래 꼬리 자리를 손절라인으로 잡게 되면 우리 보통 손절라인까지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가봐야 뭐 한 2% 3% 정도가 돼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손절라인을 저기로 잡으면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분할 매수를 잘 몰라요. 도대체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해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은 이 캔들 안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돼요. 1봉인 경우에는 1봉인 경우에는 이 캔들의 등락폭이 조금 클 수가 있겠죠. 5%짜리 캔들일 수도 있고 7%짜리 뭐 9%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등락폭이 있을 수가 있으니 차라리 여기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위에서 고점 자리부터 저점 자리까지 그리고 여기 이탈하게 됐었을 때 손절하는 걸 분봉인 경우에는 눌리먹고 반등 자리가 나올 때는 내 비중에 약 50%에서 70% 정도를 담으시면 돼요. 손절 라인은 똑같이 잡고 여기서 50%에서 70% 담으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보통 분봉상 스킬핑은 반점으로 봤었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고점 거점 내려오게 되는 우화향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거예요. 하지만 1봉 자리인 경우 등락폭이 당일날 나올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날 캔들을 기준으로 저 몸통과 아래꼬리 안쪽에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기법이지만 분봉과 1봉의 차이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같이 보면서 같이 어떤 게 차이점이 되는지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절 라인 그 다음에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익절 라인이 좀 중요하겠죠? 자 올라왔다가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앞쪽에 고점 자리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고점 자리 그리고 우리가 양봉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폭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전 고점 자리를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할 수겠다. 여기서 분할 매도가 나가게 되면 여기서 50% 뚫고 올라가면 나머지 잔량은 버텨주는지 확인하고 버텨주면 계속 끌고 가고 이탈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나머지 50% 물량을 전부 다 털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최대한 끌고 가면서 내가 대응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눌림목은 언제 잡는 게 좋다? 버텨줄 때 잡는 게 좋다. 내려와서 양봉 떠주는 시점에서 대부분 눌림목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자리를 내려와 주는 도중에 잡으니까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버텨주는 캔들을 확인하면 타점은 좀 쉬우니까 이 타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지구간 때에서 버텨주는 양봉 그 자리의 아래 꼬리 자리는 손절 자리고 스캘리핑 경우에는 분할 매수 되도록이면 안 하고 올라왔을 때 익자. 1봉 자리면 버텨주는 캔들의 아래 꼬리까지 분할 매수 장가를 열어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1봉 자리에서는 버텨주는 캔들의 이렇게 이렇게 나와줬을 때 올라가는 걸 좀 노릴 수가 있겠죠. 분할 매수 한다면 약수익 뭐 이런 자리들도 놓칠 수가 있을 것이고 어 아 노리친 게 아니라 익절할 수 있을 것이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런 눌림목 자리 그 다음 버텨주는 양봉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 어 다음에 또 실전 하는 뭐 영상들 한 번 더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도전해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